터치 스크린을 탑재해서 터치로 초점 영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터치 셔터를 사용하면 촬영이 안되죠? 오른쪽에 이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면 촬영이 됩니다. 보이시죠? 이 오른쪽에 이 버튼이 불이 켜 있을 때만 터치가 되는 거에요. 동영상 촬영시에는 이렇게 눌러주면 초점이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수동으로도 되고요. 동영상 중에 터치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초점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OR의 강점입니다.